십자가 예수님 보혜를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의 차별 없이 정격화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형식과 민족 우월주의, 물질과 학벌, 세상적 지위로 판단하는 우리 기준과 편견 차별버리고 anything God has made clean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케 하신 것을 나보다 깨끗하지 않다고 차별 말고 don't call anything impure 예수사랑 나누며 구원의 길로 가게 도우라 하십니다. 사도 행전 10장 15절 Amen 사도 행전 10장 15절